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우리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선입니다 네 정말 구독자 1만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에게는 꿈과 같은 숫자죠 어떻게 저 따위가 구독자 만명을 모을 수 있을까 항상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건 너무 많이 알죠 많이 버벅대고 그리고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러니까 제가 올린 실시간 견적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저보다 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가격에 좀 민감하고 좀 발품을 팔고 이런 걸로 좀 이런 게 좀 장점일 뿐이지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죠 정말 제가 구독자 1만명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작년 여름부터 좀 올렸는데요 그때부터 꾸준히 올렸는데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에 찍은 동영상들을 보면 너무 좀 쑥스럽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도 조금 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좀 보면 좀 옛날 옛날 저의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약간의 어떤 창피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가 있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지 또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과거를 또 사랑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다시 한번 정말 저의 부족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다 또 버벅대죠? 죄송합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견적을 받을 때 제가 이제 활부반 현금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 이벤트죠 그래서 양년반 프라이드반 이렇게 통닭을 제가 이제 10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말로 제가 정말 힘들 때 힘들 때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거든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적은 분이라도 댓글을 올려주고 저에게 동감해주는 그런 표시를 해주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에게 댓글로서 힘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섯 분은 제가 무조건 양년반 후라이드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글이 많은 장문의 글을 올리지 않고 정말 단순한 글만 항상 올려주시는 분이지만 항상 1등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힘을 주신 바로 정용호님 이분에게는 제가 치킨 두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등 언제나 1등 물론 가끔 1등을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90% 이상은 항상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1등을 해주신 이 정용호 분에게 이분에게 치킨 두 마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항상 저의 힘을 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시지 바로 봉화촌놈님 이분에게도 제가 치킨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강승님 이분에게도 치킨 한 마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YA님에게도 치킨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청담동 엘리스님 이분에게도 제가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핑거스타일 이분에게도 치킨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여섯 분 그리고 1등을 한 정용호님에게는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저의 부족한 영상이 댓글 1등을 항상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제가 두 마리를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이 찻사람 아닙니까? 저의 닉네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세 분을 제가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또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구독자가 만명이라는 건 정말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만명이라는 건 정말 작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만명이라는 건 정말 저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 큰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된 모습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많이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사랑? 아 사랑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만명을 돌파했으니까는 내년에는 2만명을 한번 돌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꿈이 커야지 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커지니까요 이렇게 한번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그리고 치킨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섯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면 또 제 이메일 주소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금요일날 일괄적으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사람이라는 삼행시로 당첨되신 분들도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저녁까지는 제가 일괄적으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물론 작은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러므로서 그래도 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입니다 하여튼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날라가나 폭포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치킨 맛있게 드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치킨 같은 경우에는 멕시카나 치킨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멕시카나 치킨 쿠폰을 살 건데요 또 멕시카나 치킨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물이니까 좋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멕시카나 치킨 프라이드 반 양념반 거기다가 콜라 1.25리터짜리를 제가 쿠폰으로 해서 그래서 금요일날 늦어도 금요일날 저녁까지는 제가 쿠폰을 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독자 만명 정말 저에겐 너무나도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또 부지런히 하는 찻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작은 선물이지만 맛있게 또 드셔주시기를 또 기원하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람.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드는 버벅도사 JDB 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지원해 주신 그래서 당첨이 되신 어떤 분의 만리부의 구입기에 제가 참여를 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사은품도 드려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자동차에 어떤 사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도움을 줬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자동차는 정말 보통 사람이 집을 사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자동차인데요. 특별한 경우는 또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집 다음에 자동차가 가장 비싼데 그런 과정에 제가 참여해서 미약한 하면 도움을 드렸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부담은 됩니다. 20만원의 주유상품권에 저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진행을 했고 또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나이, 사는 곳, 성별, 사려는 차종 또 이벤트의 지원 이유를 적으셔서 이번 달 말까지, 매달 말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달,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달이니까요. 9월달 말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10월 1일 날 이벤트 당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의 자동차를 삶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은품은 동일하게 주유상품권 20만원이 계속 나가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